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9일 애봉이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게 뭐냐면 매운 떡볶이 오매떡이라고 우리 동네에 오징어 한마리랑 튀김이랑 같이 줘가지고 오매떡이라고 해요. 그거랑 세트로 계란이랑 튀김 이렇게 시켰고 이거는 제가 마약김밥 여기 앞에서 산거고요. 네, 튀김도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샐러드빵이라 해서 밥만 먹고 치울게요. 아셨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식었어요, 여러분. 진짜. 자, 떡볶이를. 자, 떡볶이. 음. 여기가 맛있어. 튀김. 아, 오늘 음료수. 자, 오늘의 음료수. 석류. 레몬청. 저, 30대입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죠? 여기서, 쿨피스도 줬어. 쿨피스. 제가 비주얼을 보여줄게요, 비주얼을. 오징어 한마리 튀김이에요. 자, 오징어 한마리 튀김. 이거는 샐러드빵. 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천 원, 천 원이고요. 네. 이렇게 있고요. 쿨피스도 줬어요, 쿨피스. 에버린님 잘 들리세요? 쿨피스. 이렇게 줬어요. 쿨피스도. 한 잔 따라 볼게요. 여러분, 저 이제 얼음도 끊으려고요. 응? 다 들려요, 천 손님? 별다리 안녕? 매니저, 해주세요. 강제 매니저. 쿨피스도 한 잔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얼음, 여러분. 여러분. 30대가 되면요, 몸이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에? 더군다나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에? 너 눈이 왜 이렇게 빨개해? 어? 어? 몸을 따뜻하게 합시다, 여러분. 따숩게. 자. 어우, 튀김이 대박이네. 이거 봐. 허어. 이거를 먼저 먹어볼게. 찍어서. 음. 연두야. 자, 아. 빨리 먹어. 빼서 먹기 전에. 연두만 먹어. 아. 아. 떡볶이요. 연두야. 아이고, 연두야. 10개로. 자, 아지랭이 리액션. 팬클럽 가입 리액션. 팬클럽 가입 고마워, 연두야. 아이고. 0821님이 초콜릿 10개 검사합니다. 음, 연두 축하해. 음? 앞머리 가발, 순두부야. 개스컨님,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죄송하게도 이거, 이거 제일 안 매운 맛이야. 음? 300명 넘었어? 아이고, 마약 김밥이요. 여기 소스에, 이거 겨자 소스에 찍어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코가 찌릿찌릿. 코가 찌릿찌릿 뻥 뚫리는 마약 김밥. 오징어 한 마리를 튀겨서 주는데. 유시아님, 제가 두 달 전에 이 한 쪽만 한 거예요. 으아, 토깅아, 토깅아. 응, 너 나가야 돼. 응. 달간 소시지. 샐러드, 아, 이거. 샐러드 빵. 다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저 30대예요. 여기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그냥 케이스님, 별분선 하나로 누굴 그지로 하나. 감사합니다, 한 개. 자, 봐봐요. 샐러드 빵이 이렇게. 샐러드 빵. 옛날 빵같이 이렇게 샐러드 빵 이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샐러드 빵은 배지 밀과. 다 못 먹어요. 누굴 돼지로 하나 아직도 팔아 우리 동네 이거 봐요 오징어 오징어 하나 먹어봐 중계방 있습니까 여러분 뭐 중계방에서 류씨언님이 배분하러 누굴 그지러나 고마워요 자 자 찍었어 자 오징어 저 앞서 뭐야 저 앞서 뭐야 저 앞서 뭐야 우리 엔들 천사님이 내꺼야 다 비쇼 중계방 몇 번 생겼었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치하고 싶니 못돼 빠진 인간들 니네도 마찬가지로 나랑 똑같이 될 거야 만두 이거 좀 더 써야지 만두 먹어볼까요 만두 만두 만두를 자 만두 자 여러분 입 벌려요 어 잡숴봐 비닐님 어 잡숴봐 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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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신분들 더 췄추 한 점 눌러주세요 에 얘 이 췄추 한 점 눌러주시고 류씨언님이 별풍선 하나로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맙습니다 한개 겹사 뭐야 추석 아 08 이하나님 그래요? 무슨 색이 어울려? 밀떡같아요 꼬뇽님이 밀떡인가요? 밀떡같애 앞머리 얹는게 더 이피시덩 그래? 오늘 처음이라구요 부산님 짝짝 이래서 짝짝 이래서 쌍 그거 했어 엘리님은 앞머리 없는게 더 이피시덩 빤쥬님 안녕하세요 몇살집이냐고 30대 안본사이에 살쪘어요 언니 알아 임마 말 시키지마 이영석 내 눈을 바라봐 됐죠? 팟빵님 3 더하기 3은? 애봉 고마워요 33개 고맙습니다 고맙십니더 고맙십니더 이거 어디꺼냐구요? 음 우리 동네에 오매떡이라고 0602님이 중계방에서 중계방 0602 누굴 그지로 하나 한게 고마워 또 중계방에서 또 뚜레쭈루쭈님이 별평한 다섯개로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맙습니다 음 해보리님 왜요? 아이고 우리 양양님이 별풍선 하나로 펭클럭가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펭클럭가이 펭클럭가이 고맙습니다 어 공룡꽁이님이 또 한게 선물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마워요 음 개꿀재미다님 안녕하시오 루시아님이 또 그지로 하나 고맙고요 계속 그지로 하나 중계방 닫아버려 어 흥 흡 흡 흡 음 흡 흡 흡 여러분 오신 김에 좀 추천 좀 눌러주세요 추천 추천 눌러주세요 꼭꼭꼭 예? 이거요? 석류레몬청이에요 석류레몬청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저 탄산수를 넣었어 탄산수 자 여러분 오징어 오징어 한번 잡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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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슉슉슉슉슉 5082 하나님 잡...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 천자님 대세는 천자 대천 음... 음... 자기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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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이거 2만원어치 2만원 자 마약 먹고 마약 김밥 먹고 중독자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중독자 되는 애봉이를 자 들어갑니다 자 애봉이가 마약을 먹는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자 빠져 자 들어갑니다 이거 너무 맛있으면 매워 내 게다가 pue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계란찜 계란찜이요? 노래야 싱크가 안맞아? 여러분 제 뱃소리 꼬르륵 소리 들립니까? 들리는거같은데 꼬르륵 배에 꼬르륵 소리 들은사람 니아초코 5개 고맙고 정리님 고맙습니다 손이 이쁘다구요? 편동인줄 들었어 들었어 왜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아 짜증나 마이크가 좋긴 좋은 오토바이 소린줄? 아니 마이크가 아니 마이크 이거 안좋은거 같애 나 솔직히 있잖아 얘들아 옛날에 이거 마이크 바꾸기 전에는 나 은근슬쩍 방구도 끼고 그랬는데 몰랐잖아 아 이건 완전 잘들려 공이 형 공이 님이 별풍선 하나로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맙습니다 시동 걸었어요 내가 방구 갑시다 방터님 어서오세요 방터님 어서오세요 내가 렌즈 꼈어 빵 한입 먹어보라구요? 샐러드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맛있어 방송 지금 오늘 몇번째죠? 69번째 애봉 방구 오우 맛있겠죠? 살쪘어요 응? 요리야 뚜레쥬레에서도 팔아? 옆으로 먹으라고? 오우 오우 잘먹네님 안녕하세요 돼지님 어서오세요 맛있게 세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 돼지님이 스티커 한개로 짜잔 꿀꿀 고마워요 머리에 떡진게 아니라 가발이야 떡져 보이니? 풀면 돼지 풀면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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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거 20%에요? 응 나 매운거 못먹으니까 가발 안한게 나? 텅이의 형님이 초콜릿 5개 선물 텅이의 형님이 초콜릿 5개 선물 근데 벗어볼게 가발을 자 가발 탈피쇼 그냥 써봤어 빵터님 자 벗을게요 더웠어 사실 더웠습니다 응 더웠어 더워 좀 나아졌지? 이게 나아 썬데이님이 훨씬 젊어보여 풍당님 음악 비비하나님 별풍선 10개로 빵크라카이 초콜릿 5개 선물 고맙습니다 모락동산모락모락 동사님 초콜릿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가발 벗는거 보고 빵 터짐 부산사람이 울러덩울러덩 다짓어? 야 이건 앞머리가 달려있어서 이렇게 쓰면 돼 머리띠형식이야 뽕 오메떡이라 엽떡중에 먹어맞있냐구 롱힝 롱이아 나 이거 엽떡은 너무 매워 왜 왜 웃지마 먹방하는데 웃으러왔어? 먹는거 보러왔지 앞으로 가발 쓰지 않는 걸로 해요 광대회가 끝내주죠 계란 수저 웁스러운 오멧떡 중에 오멧떡 대신님 왜 중계방에 있어요? 대신님 중계방에서 101개 고맙습니다 미져서 날뛰고 있습니다 미져서 왜 근데 중계방에 가계세요 미션이요? 미션 뭐하고 싶어요 광대회가 3DG 대신님 중계방에서 선택한게 고맙습니다 왜 중계방에 자꾸 가계세요 시 soci prosecutors 저산성 사주알이라니 계란만 하지 얘기 야 요 요 조그만한 사료알 봤니? 애나벨인줄 음 밧자리 갈고 오세요 예 비비하자님 튀김에 매운 소스 무쳐먹기 나 계속 무쳐먹고 있잖아 소우같다 잡아먹는다니 뭐니 여기 있잖아 나 풍타님 팬이에요? 내 비비하나님 좋은방송 부탁드려요 여보씨요 거들 추천 눌러주셨어요 추천을 아니 먹는거 보러왔지 내가 웃기는거 보러왔습니까? bj한테 별 자 마약김밥을 이렇게 찍어서 이 마약 소스에 풍덩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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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일본판 드라마 라이어게임에 나오는 배우라 해야하나? 그 누구에요 언니 나 왜 살 안쪄요 쪄요 사이다 먹다 뿜었어요? 말 그만하고 밥먹는 모습 좀 많이 보여줘요 말시키지마 자 썬데이 님이 스티커 하나로 누굴 그리로하나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나 바로 애봉이 네 감사합니다 코에 뭐 묻었다고? 고마워 고마워 제보자 꼬마귀 젓가락 아니고 수저야 수저 자이소표 내 쌩얼이에요 빨대 유리가 아니라 그냥 유리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틱 저 안 날씬해요 입천장 안 까지게 조심해요 빨간냄 어서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살 찝니다 저 엄청 쪘어요 불찌 소짐 네 음 자 그 배우들에게 게임 지사 지시하는 사람인데 가면 쓰고 나오는데 에몽님 광대선천하고 눈 겁나 크게 뜬 모습이 진영내리던 배우와 비슷해 보였어요 어떻게 광대선천하고 눈떡게 뜨거? 똥떡이 이거 뜨라 이렇게? 똑같애? 빨라님 이거 오매떡이라고 챌린점이에요 제주님 리아이 내 주먹으로 이 재팅방 접수한다 불만 있나? 없어요 해보세요 접수 어떻게 하나 보자 요또님 안녕 쪼꼬비님 어서오세요 로이루님 어서오시고요 이거 호성이 부하님 어서오세요 임무 안녕 노란볼처치님 이거 보자기 오매떡에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오매떡에 같이 오는 거예요 우토님 어서오시고요 윤댕님 어서오세요 들리죠? 눈꽃님 내가 일부러 소리를 안 낸 거예요 들려드릴까요? 봐봐 들리죠? 꼴깍꼴깍 넘어가는 소리 음 가게 이름이 오매떡입니다 윤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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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방 봤어요 겁나 이쁨 음 강아지가 낑낑대요 음 2만원 세트 2만원 이거는 아니야 이건 내가 2천원 주고 산 거야 자 이게 뭐예요? 김말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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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이드 아니냐 하이 하이드 아니냐 아 비누기 김말이 자 자 자 어 하이드님 보이면 인사해야죠 임무님도 안녕 부산 오락실 안녕 음 어 불박사님 아까 여깄다 불박사님 안경수님 렌즈 꼈어요 음 친구는 좀 있어요 안 매워 안 매워 많이 안 매워 매운 치즈 등갈비 한 번 드시죠 그거 한 번 해보려고 내가 만들 거야 손님 이뻐냐 트롯님 어서오세요 꼬무리님 떡볶이 먹고 싶어요? 아 블러님 안녕하세요 블러 야 닉네임이 그 뭐냐 어? 블러야 음 진짜 자 누구 떡볶이 먹고 싶다고 오랜사람 아 아 누가 미쳐요 튀김 한 번 보여줄까 튀김 한 번 보여줄까 자 자 있지 나 케이크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 웅자님 왜 아 소금 김치 맥사님 아 metal 소주 밤면 예 소주 밤면 네 그럼 짜면 안돼요? 불러님 왜? 왜? 옴대인님 안녕하세요 튀김 안에 햄버거에요? 아뇨? 샐러드 빵 음 나 새우는 시간 해 마ório 애벙 언니 엄지 한번 해줘요 내 엄지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알아서 약기만두 먹을거에요 자 추천 한 번씩 눌러주구요 추천 안 눌러주면 추천 안 눌러주면 어? 죽는다 추천 눌러 세월이 탓이란게 뭐야? 음 1201님 어서오세요 알았어 놀래야 미안해 선생님 안녕 호박좀 먹어요 북이 좀 빠지게 니가 사줘 인마 하이르 bj님이 800번째 딴딴 딴딴 800번째 배분은 다섯개로 고맙습니다 뱅클럽파가이 800번째입니다 음 음 고마워요 시장표 샐러드빵이 싫어해요 왜? 난 좋은데 아 120원님 호박즙 니가 다섯개 고마워 나 배에서 왜 자꾸 꺼르륵 소리나지? 만두가 하나 남았어 음 자 아 음 안녕하자 안녕 뭐 치즈 먹으라고 안녕하자 치즈 한 번만 드시면 안 돼요? 먹고 있잖아 치즈 안녕하 안녕님 음 자 아 내 먹던걸 해도 괜찮아 어차피 못 먹지 않아 이게 고소한 감자 아니아니요 만두튀김 음 만두가 좋아요 이 야끼만두 만추리님 감사합니다 요또님 까스찼다고? 안찼어 음 안녕하자님 별풍선 하나로 누굴 그지로하나 고마워요 아 오늘 살짝 부은것 같아요 부은게 아니라 살쪄그래 안녕하자님 별풍선 두랬 누가 그지러하라고 감사하구요 아침먹구 옴베이님 어머 옴베이님 별풍선 아니 스티커 100개 100개 고마워요 옴대님 내가 이따가 끝나고 리액션 갑니다 옴대님 안녕하즈님이 3개 4개 감사하구요 누굴 그지로 하나 고맙습니다 안녕하즈님이 또 5개 선물 감사하구요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옴대님 음 요트님 전달해 오세요 오징어 튀김? 일반 있잖아요 일반 오징어 튀김이랑 틀려요 이게 안녕하즈님이 서포터가입 10개로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엽기 떡볶이 드 먹어봤어요 근데 나 엽기 떡볶이는 싫어요 너무 매워 오징어가 일반 오징어랑은 틀려요 오징어가 일반 오징어랑은 틀려요 네 배불러 갑니다 여러분 저는 푸파비제이가 아니죠 요걸 튀김 요걸로 먹어야지 아 매워 만초리님 감사합니다 오매떡은 어느점이 제일 맛나나요 나는 여기 우리집 점 밖에 안 먹었지 이뻐야 이쁜척을 하지 여우님이 인정 오징어 튀김이 여기서 있는게 아니라 일부러 사온게 아니라 세트야 세트 아잉 조아님이 이 별풍선 하나로 땡클러 까입 땡클러 까입 감사합니다 세트에요 비서님 비서님 왜 그걸로 왔어 왜 그걸로 왔어 이쁜데 이쁜척을 할 필요가 있나 음 브랜드에요 음 임무님 감기 조심할게요 오매떡 오매떡 비서야 오매떡 어 안녕하시니 꼭꼭 집안 먹겠습니다 아니다 음 연주님 타는냄새 같은게 나가지고 내가 코를 킁킁거리는거야 남침 없어요 음 비서님 튀김을 치즈에 찍어 먹으라고? 튀김을 치즈에 찍어 먹으라고? 애석하게도 치즈가 다 굳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네 쌍두에 씌여 짜장면이야? 하나밖에 못먹어 하나반? 자 녹화는 여기까지 음